가수 강다니엘 살림하는 남자들의 강다니엘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강다니엘씨는 살림하는 남자들에서 아 맞네요 열심히 해야 될 시기고 또 오래 쉬었으니까 그때는 여러 가지로 외치겠는 상황이었죠 부여 부여 소리 나네요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좀 더 이따 가고 싶다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쉬고 싶은데 못 쉴 때보다 일해야 될 때 못할 때가 제일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골막하더라고요 진짜 골막하더라고요 다시 시작하게 되니까 설레죠 오히려 일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차라리 일할 때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진짜 난 노동하고 싶은데 노동하고 싶은데 노동하고 싶은데 진짜 난 노동하고 싶은데 진짜 난 노동하고 싶은데 장작팩이 등목 좋다 등목 50당하도 와우 됐다 우와 설레오 좋아 아하하 강다니엘한테 낚였어요 좋은 거예요 다 삼겹살 안 먹는 거 좋아했어 깻잎에 쌈 네 해몽이들 해몽이들 오히려 더 좋았어요 먹어봐 이거 좋겠다 예쁘다 예 나름 약간 회심의 역자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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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심의 역자들